최상급 난이도에 속하는 연애로서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종종 펼쳐진다는데?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인가? 다시 만나는 건 아주 쉬운데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. 진짜? 이성아, 가서 말려봐! 유미가 더 힘들어질지 몰라! 알았어! 사랑아, 안녕! 어떻게 됐지? 명탐정아, 지금 밥이랑 어디까지 진행됐어? 눈물로 화해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말까지 한 상태야. 뭐? 그럼 이미 상황 다 끝났잖아! 난 지금 도착했어. 천천히 와. 지금 출발해. 바비야! 왔어? 오래 기다렸어? 아니. 가자. 내가 마법에 걸린 걸까? 너무 배고팠나 봐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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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마법이 풀린 걸까?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. 유미야, 와인 괜찮지? 유미야. 어? 와인 괜찮냐고? 어. 응. 맛있어. 그치. 오랜만이라 어색한 탓이겠지? 응. 담아줘, 한 번 더 마시자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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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re Mobiliar. 먹방. れない네. rolério. 흠. 한글자막 by 한효정